아 흑백요리사 봤냐고 아 너무 재밌더라 흑백요리사 재밌더라 음 재밌어 재밌어 볼만하더만 이게 확실히 파인다이닝 출신 셰프들은 다르던데 어 이제 당연히 서브 셰프겠지 셰프가 아니지 보조지 보조 주방보조 어 파인다이닝 주방보조들은 확실히 다르더만 헤드 셰프가 있고 그냥 셰프긴 셰프지 음 확실히 파인다이닝 그 헤드 셰프 밑에 있던 그 셰프들은 꽤나 어 다르더만 미슐랭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 지낸 그 사람은 좀 맘에 안들더라 어 아 원투 쓰리 아니라 삼삼삼이었나 쓰리스타에서만 근무를 오랫동안 했던 사람 백종원 아저씨를 아주 뭐 좀 그 제자 백종원 아저씨를 되게 낮게 치더만 저는 백종원 아저씨한테 심사받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칼질 하나하나도 굉장히 섬세하고 내가 이런걸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섬세한 사람이 봐줬으면 하는 마음인데 조금 뭔가 좀 맛평가에 대해서 직결적인 분이라서 뭔가 이런 데코나 이런거에 대해서 나의 노력을 몰라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차라리 우리나라 유일 미슐랭 쓰리스타 셰프인 심사위원에게 받고 싶었는데 그게 좀 아쉽다 뭐 이런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은연중에 그 안에 뭔가 느껴지더만 그 약간 백종원 아저씨를 무시하는 그게 좀 느껴지더라 백종원이 사업가고 장사꾼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게 뭐냐면 백종원은 어릴때부터 중국이랑 천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야무지게 먹고 다녔어 그러니까 요리를 잘하는거랑 맛을 볼 줄 아는거랑은 다르다고 뭔 말인지 알지 미슐랭 가이드에 다니는 사람들도 그게 맛 칼럼리스트나 맛평가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분야가 근데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백종원은 그냥 장사꾼일 뿐인데 저기에 심사위원으로 맞냐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눈을 가리고 이게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는거 자체가 이제 이 프로그램에 애초에 그 골조인데 그거를 테스트를 하는데도 백종원 같은 경우는 꽤나 이 혓바닥에 센서가 굉장히 발달해서 뭐 맛 칼럼리스트나 이런 사람들의 맛평가하러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진짜 미슐랭 가이드를 다니는 그 사람들 어 그 정도급은 아니겠지만 소믈리의 급은 아니겠지만 거의 급급 된다고 봐 백종원 아저씨는 잘 알잖아 아는게 되게 많잖아 그치 어 근데 백종원 아저씨를 굉장히 후려치더라 사람들이 저 맞으려고 그러나 어 싸가지 없는 놈의 새끼들이 어디 백종원 아저씨를 평가하냐 뒤지게 쳐맞으려고 그러나 어 오히려 있잖아 파인다이닝이 돈을 덜 벌어요 파인다이닝이 돈 되게 많이 벌거 같잖아 엄선된 식재료랑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요리사 가우 때문에 그렇게 하는거지 사실 돈 제일 많이 남겨먹는거는 백반집이야 뭐 이런 그 진짜 뭐 명륜진사갈비가 오히려 돈은 더 잘 벌거야 파인다이닝이 여러분들 한끼에 코스로 나와가지고 먹는거 2-30만원 하는 그 파인다이닝 있잖아 여러분들 그게 미슐랭 그거 투자자들이 투자자들이 쩐주가 있고 그 쩐주 밑에 좀 요리 좀 배웠다고 하는 그 요리사들 셰프들이 쩐주가 있고 쩐주 밑에 셰프들이 있어 그 셰프들이 운영을 하게끔 하는거야 근데 운영을 잘 못하고 그래버리면은 망하는거야 쩐주들 입장에서는 돈을 막 갖다 막 써버리니까 그 재료 아까운지 모르고 자기 이제 요리에 그 가우 이게 망하는 파인다이닝 집들이 보통은 그래 쩐주가 있는데 쩐주 밑에 있는 셰프들이 뭐 재정상황 이런거 내 알바 아니잖아 내 주머니에서 나간 돈이 아닌 것을 그래가지고 이제 그 요리를 갖다가 이제 막 개발도 하고 뭐 이럴거 아니야 그러면서 아 뭔가 어 이 내 이름을 걸고 하는 파인다이닝 이 레스토랑이라면 어 더 엄선된 재료로 뭔가 코스의 4번 음식이 좀 맘에 안들어 이거를 좀 더 뭔가 괜찮은 걸 해야겠어 이거 하면서 돈 무지하게 쓴다고 그리고 또 자기 보조할 셰프가 또 필요한데 그 보조해주는 셰프를 또 비싼 사람 또 쓰고 막 그러면은 이 쩐주의 돈이 그냥 남아나질 않는다고 음 그런거야 그래서 이 파인다이닝이라는거는 음 이제 요리사의 가오로 운영이 되는 곳이야 어 그렇게 보면 되는거지 음 그리고 어 맞아 진짜로 그 국밥집이나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장사가 잘 돼요 어 투자자가 있어야 돼 음 그런거지 어 커뮤니를 보고 안 지식이라고 나는 파인다이닝 안 다녀봤겠니 내 몸의 유지비가 람보르기니급이야 어 이 풍채 유지비가 람보르기니급이라고 고급이야 고급유 얼마나 먹으러 내가 돌아다니겠니 어 알지 음 난 오마카세 안가봤겠냐 어 그니까 그 저 지금 심사위원으로 나온 미슐랭 쓰리스타 그 셰프 그분이 하던 모수같은 경우는 지금 운영을 안하고 있어 어 모르지 재정난인지 뭔지 예 겨울오픈이라고 음 재밌더라 재밌어 흑과 백 요리 대결 재밌더라고 음 그니까 어 파인다이닝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투자자 쩐주가 없고 자기가 이제 돈 좀 벌어갖고 어 이제 좀 자기애가 높아지고 좀 어깨가 좀 올라가면 셰프들도 자기 식당을 차리고 싶잖아 자기 식당을 차린단 말이야 차리는데 지가 지 돈 써본 게 아니라서 그런지 돈을 많이 쓰니까 이게 와 이거 겁나 빡센 거야 전주 있을 땐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망하는 거야 망하거나 아니면 이제 좀 어 약간 이제 기대치 낮춰갖고 그래가지고 이 사람 명성에 비해서 이 사람 이름 내고 자기가 이제 진짜 사장까지 해가지고 하는덴데 좀 급이 좀 떨어졌다 이런 평가를 들으면서 결국은 좀 이도저도 아닌 어 식당으로 남는 경우가 굉장히 많지 어 그런 거라고 봐야 돼 음 그럼 예약도 어렵고 거기에 진짜 그 많이 못 남겨 먹어 여러분들 어 이게 다 셰프의 가오로 운영되는 거야 그 이름값이고 하다보니까 음 그러니까 그 그냥 적당한 이제 적당한 프랜차이즈이면서도 약간 그러니까 그 뭐냐 그런데 가 어 유명하고 오랫동안 유지 잘 되어온 고급 식당을 가 파인다이닝 가서 막 어 그거 즐기려고 하지 말고 그 정도에서 그냥 만족하는 게 괜찮아 어 고점은 딱 그거야 고점은 맛의 고점은 내가 투자한 거에 비해서 맛의 고점은 좀 가성비가 좀 떨어져 솔직히 요만큼 쥐똥만큼 나오는데 어 그러니까는 약간 기대치 낮추고 어느 정도는 타협을 해갖고 고급 식당을 가는 게 맞지 나는 그렇게 생각해 어 소고기 먹는다고 영천년아 가갖고 막 어 200만원 300만원 쓰고 한 끼에 그 개지랄 하는 것보다 어 적당한 선에서 내가 좀 타협을 해갖고 먹는 게 훨씬 더 가신비가 좋아 어 재밌게 봤어요 영천년아 BJ 단골이야 그 뿐만 아니라 그냥 돈 좀 쓰고 싶으면 이제 그냥 가는 거지 영천년아 아니 난 내 돈 내 돈 주고는 절대 안 가지 어 미슐랭 쓰리스타는 가보고 싶지 않냐고 아이 가보고 싶지 한 끼에 50만원 정도더만 보니까 모수 모수인가 거기는 한 끼 54만원 정도 되드만 스페셜 코스가 어 아니 스페셜 코스 말하는 거야 스페셜 코스 그거는 50 얼마던데 음 음 근데 이제 방송 때문에 이제 모수 예약 잡기 개빡 세지 않을까 음 음 모수가 이제 겨울에만 오픈한다 모수 겨울 오픈 앞두고 있다 아마 뒤질걸 예약 잡기가 그러니까 지금 휴업인데 이제 겨울이 오픈한대잖아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흑갑에 난 솔직히 말해서 나는 모수를 가고 싶지가 않아 여러분들 어 나는 모수를 가고 싶지 않아 근데 벌써 모수에 대해서 지금 운영을 안하고 뭐 자세한 상황에 대해서 아는 사람들이 이만큼 많다는 거는 야 저 사람이 진짜 심사위원으로서 정말 대단하고 사실 국내 셰프들 중에서도 유일무이한 어 미슐랭 3스타 헤드 셰프니까 어 가장 좀 입지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감독으로 따지면은 봉준호 감독이네 어 수많은 영화감독들 사이에서도 저 사람은 봉준호 감독이네 이런 느낌이지 음 어 예약을 3달 전부터 해야 된다고 예약을 3달 전부터 해야 된다고 모수를 예 어 3달 남기고 3달 전부터 해야 음 그리고 이제 그 저 누구 아빠냐 유튜버 승우아빠 와 승우아빠님 진짜 대단하더라 진짜 그 뭐 거의 뭐 분자 요리하는 최연석 셰프 마냥 어 막 액화질소 갖다 쓰고 수박도 겨울에 그렇게 느낌 내가지고 맛을 내고 하는거 보면은 상당하더라 진짜 그 분야에서도 승우아빠 같은 경우는 실력있는 분으로 좀 유명하더만 어 고수야 고수 고수야 고수 최연석보다 승우아빠가 더 상급 아님? 그건 아닐 듯? 최연석은 그래도 그 필드에 여전히 있는 사람이잖아 권위자잖아 권위자 음 그리고 맛이라는게 이게 미슐랭 같은 경우는 이제 추천을 해주는 거고 뭐 그런 거지만 이제 유명한 그니까 타이어 회사 미쉐린에서 이제 뭔가 전국에 이제 투어를 갈 수 있게끔 이제 약간 그런 거야 그 그 기네스 우리 기네스 맥주 있잖아요 기네스 흑맥주 같은 경우도 아 이게 사람들이 어 맥주만 먹기 참 아 맥주 먹으면서 그 이게 뭐 술자리에서 뭐 얘기가 나와갖고 야 세상에서 술을 제일 많이 먹어본 사람이 뭐 한 시간에 얼마나 먹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 막 나오고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그런 얘기 그런 내용으로 이제 막 술자리에서 막 얘기가 나오고 하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어 이거 괜찮은데 어 기네스라는 회사에서 그래서 나온 게 그 기네스북이야 진짜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음 기록 세계 기록 그런 식으로 그 기네스북이 나오고 나서 발간이 되고 나서 쭉 유지가 된 것처럼 이 미쉐린 타이어 회사에서 어 이거 사람들이 차를 타고 어딘가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가게끔 하려면은 이게 타이어랑도 뭔가 연관이 있고 하니까 우리 회사 이름을 걸고 미쉐린 가이드를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그게 미쉐린이 미쉐린이 돼갖고 그렇게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미쉐린 가이드라는 것은 그 예전부터 이제 오랫동안 그 굉장히 좀 권위있는 그런 이제 음식점 가이드 그래서 이 도시에 오고 이 지역에 오면은 이런 거를 꼭 먹는 게 좋다 이렇게 해가 추천해 주는 약간 그런 그거야 그래서 가이드북 같은 그런 거야 그래서 거기 이제 나와가지고 미쉐린이 선점이 된 가게들은 굉장히 어 권위가 있고 뭐 이렇게 이제 좀 발전이 된 건데 뭐 나는 솔직한 말로 나도 뭐 이거저거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다녀보고 그래서 그런지 그런지 모르겠지만 음 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경험해 보는 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같은데 예약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먹어보고 이러는 거는 한두 번 정도 경험해 보는 건 나쁘지 않다 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연석 셰프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필드에서 오랫동안 일하고 있는 사람이고 승우아빠님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버로서 이제 있지만은 유튜버라서 뭐 급이 낮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필드에서 오랫동안 이제 일해본 사람이 조금 더 빠꼼이지 않을까 아 4화까지 보고 말았는데 최연석 셰프가 아마 개발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대일이나 상황이 나왔는데 근데 애초에 그 수많은 요리사들이 다 나오지만 전국에서 좀 친다는 요리사들 다 나오지만 내가 봤을 때는 이 파인다이닝에 있던 셰프들이 진짜 좀 근본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맛의 정점은 뭐냐 확실히 맛의 정점은 서양의 음식이 맛의 정점인 것 같아 한식 중식 일식 서양식 양식 이렇게 있지만 양식이 나는 최고라고 생각이 들어 결론은 음 아잉키 뭐지? 최고일식 풀린 엄마들이시고 키키키키요 개소리 하지마 엄마들이 뭘 알아 잘 해봤자 엄마지 엄마 이상은 진짜로 배운 요리사들이지 엄마들이시고 키키키키 엄마들이시고 키키키키 양식인 것 같아 어 양식이 최고인 것 같아 그 역사와 어 요리하는 이 나름대로 그 데이터가 증명을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음 프랑스 이태리 음 외국인들은 한식 좋아 죽는다고 좋아 죽지 외국인들은 좋아 죽긴 하는데 그것도 이제 하나의 현상이고 이제 아무래도 좀 글로벌화 되다 보니까 양식은 양식의 어떤 그 딱 그 울타리가 있고 일식도 중식도 한식도 이렇게 있지만 어 이제 좀 뭔가 해외여행도 많이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 글로벌화 되면서 이제 조금 서로 장벽이 살짝 무너지면서 이런저런 맛들도 많이 보다 보니까 그들 입장에서는 한식이 참 부러운 부분이 좀 있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양식에 참 부러움이 좀 있는 부분이고 서로 뭔가 같지 못한 음 완벽한 것이란 건 없지만 내 생각에 정말 행사 때문에 홍콩 가서 김선 먹어봤는데 한국에서 하는 거랑 별 차이 없더라 어 그래 중국 가서 샤오롱바오 먹어도 여기 인천 차이나타운 가가지고 연경 같은데 가가지고 먹는 샤오롱바오랑 크게 차이가 없어 어 아무튼 이제 동아시아권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흉내를 좀 낼 줄 알아 근데 이제 확실한 거는 이 지금 요리 지금 흑과 백 요거 지금 난리가 났잖아 지금 넷플릭스 요 프로그램이 요게 난리가 났는데 딱 나눠지잖아 심사위원들이 알잖아 심사위원들이 먹어보고 흑과 백 이렇게 해가지고 흑수저 백수저 해가지고 경연을 벌이는데 개인전인데 개인전인데 지금 몇 대 몇 나왔어 칠 대 일 나왔어 그나마 일 쓴 거둔 거둔 간 흑 흑수저 요리사가 파인다이닝 원 투 쓰리야 원스타 투스타 쓰리스타에서 일해본 사람이라서 그 데이터가 있고 거기서 이제 해온 나름대로의 노하우가 있었고 그게 자기 이제 기술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긴 거야 그것도 이제 이북 요리사 이북 셰프 이북 요리 전문 셰프를 그나마 이렇게 해갖고 이긴 거야 결국은 이 수저가 나눠질 수밖에 없는 게 진짜 클래스가 나뉘는 거는 괜히 나뉘는 게 아니야 어 뭐 웬만한 거 다 할 줄 알겠지 그 사람들은 어 아이 다 만들 줄 알지만 이 어떤 재료를 가지고 내가 뭘 해볼까 창작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 창작 부분 어 어떤 경연에는 1대1 경연이지만 실외기를 던져줬어 실외기로 내가 뭘 만들까 어 막 고민을 하다가 와 실외기로 갔다가 바스를 만들어 그거 자체가 대단한 거야 그 창의력과 그 뭐 하나하나 만들더라도 그 디테일과 질감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백수저의 어 좀 품격이 아닐까 그래서 7대1로 개발린 거 아니야 맞잖아 어 그래서 7대1로 개발린 거라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좀 이 티어가 괜히 나는 게 아니구나 진짜 맛의 정점을 보려면은 미쉐린 가이드에 나오는 식당들을 진짜로 찾아가 보는 게 최고이긴 하다 전 세계의 이 미식가들이 즐기는 게 결국은 미쉐린 가이드니까 그러니까 진짜 그 품격이 있고 나름 이제 그 저기가 있는 것 같아 미쉐린 가이드가 최고의 그 맛 음식 가이드긴 한 것 같아 어 어 어 나 어제 보면서 되게 재밌게 봤어요 졸면서 봤어 방종하고 음 일본이 일본이 마시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누구한테는 일본 일식이 최고의 맛일 수도 있고 중식이 최고일 수도 있고 뭐 하지만 내 생각은 그래 내 생각은 그러니까 나는 샤프란이랑 그 뭐냐 송로버섯 송로버섯 뭐 트러플 여기서 그냥 끝나버린 것 같아 그러니까 얘네 이 샤프란이랑 송로버섯 얘네 그 저 트러플이 이게 요 향 요게 진짜 질이긴 해 어 향이 어 맞아 이게 서양 음식이 뭐 다양성으로 보면 중화 중국 음식도 어마어마하지 그 가짓수와 역사와 전통과 근데 결국은 맛의 정점은 나는 서양 음식이라고 생각을 해 내가 진짜 뭐 그 뭐냐 사대주의 뭐 이런거에 빠진 사람이 아니라 리얼로 음 캐비어도 그렇고 뭐 어 그치 같이 곁들여서 먹는 뭐 와인도 있고 뭐 와인도 화이트와인 레드와인 나눠져 있고 그 와인에 대한 역사도 그러고 그러니까 결국은 어 가장 권위있고 맛의 정점은 서양음이 서양이 맞다 양식이 맞다 어 우리는 그냥 저 소주 같다 소주를 내가 폄하하는건 아니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 어디 뭐 뭐 어디 양조장에서 만든 뭐 어 위스키니 뭐 저 뭐냐 저 뭐냐 포도밭 뭐라 그러냐 포도밭을 아무튼 그 저 어디 산 와인 무슨 뭐 보르도산 와인 무슨 와인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뭐 꼼꼼한 어떤 공정을 거쳐갖고 이렇게 해가지고 오랜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 음 유서깊은 뭐 그런 와인에다 곁들여갖고 뭘 추천을 드리고 어 제철에 난 어떤 야채소와 뭐 바닷가재와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뭐 바다를 곁들여갖고 뭘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리를 해갖고 그거랑 이제 곁들여 먹는 와인은 이런 와인을 추천하고 되게 세분화되어 있단 말이야 어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냥 좀 뭐랄까 이제 아무래도 어렵게 살다가 어떻게 좀 어렵게 살다가 나온 것들도 많고 뭐 뒷고기 같은 거 있잖아 어 뭐 좀 소주에다 그냥 곁들여서 먹고 거진다 이제 소주 뭐 막걸리 뭐 여기에다 이제 곁들여 먹고 하다보니까 그게 뭐 저열하다 이런 거 절대 아니야 절대 아니지만 아 이게 좀 양식이 음 양식이 좀 더 뭔가 좀 고급지고 어 맛의 어떤 그게 더 뛰어나긴 하지 우리나라는 좀 짜 우리나라는 좀 짜고 매워 달아 어 어 짜고 맵고 달고 이게 좀 커 우리나라 음식이 장단점이 다 있어 서양 음식도 당연히 장단점이 다 있고 중화도 장단점이 있고 어 일식도 장단점이 다 있지만 대체적으로 짜고 맵고 달아 어 그런거 같아 어 미국은 더 짜 그거는 이제 그 피자나 이런거지 새끼야 어 미국이 어디 뭐 음식 가지고 뭐 어 그게 있냐 미국이 미국이 뭐가 있어 양식이라고 하는게 미국 패권국가인 미국을 얘기하는게 아니야 유럽이라든지 뭐 미국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다 있지만 이제 그 저기 있잖아 프랑스나 이탈리아나 이런 곳이 진짜로 그 맛의 정점에 그거를 그 요리들이 많이 있는 곳이잖아 음 그래 내가 얘기하는 양식은 그 뭐 햄버거나 무슨 페퍼로니 피자 얘기하는게 아니야 어 양식이 뭐가 안짜 양식이 뭐 간이 되게 잘 돼있는 음식인줄 아나 어 미국 음식 존나 짜요 알죠 페퍼로니 피자 뒤지게 짜고 그냥 거기 미국 음식들 엄청 짜잖아 감자튀김도 뒤지게 짜잖아 근데 그런 정크푸드를 얘기하는게 아니라니까 내가 얘기하는건 어 아 맞아 스페인의 지중해 요리 뭐 이런것도 있고 어 암튼 이거 이제 흑가백 요리대전 때문에 이제 파인다이닝 이제 난리나겠다 어 파인다이닝 그냥 터지겄다 터지겄어 아 엄청난 붐이 또 일어나겠네 최근에 이제 좀 저 뭐야 오마카세라든지 이런데 좀 망해가는 추세였는데 다시 붐이 일어나겠네 하 그럼 인스타사진 모수 갔다오면은 이제 진짜 뭐 이 핵인싸 되는거고 이런 과열현상이 좆 같긴 해 아니 나 진짜 뭐 하나 흥하면은 다들 우르르 쳐 몰려갖고 나 옛날에 이런 저열한 토크 했잖아 예전에 뭐 백종원의 뭐 뭐 뭐 뭐 3대 천왕이니 뭐니 백종원씨 진짜 난리났어 백종원씨 방송가에서 완전 고점 찍었을때 그때 막 뭐 난리났잖아 연돈막 난리나고 이런거 골목식당 이런거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좀 내가 그런 좀 저열한 표현을 했어 와 뭐 돈가스 하나 먹느라 세상에 자기 시간을 뭐 1박 2일을 아니 전날 뭐 새벽에 와갖고 뭐 거의 새벽에 와갖고 막 새벽 2시 1시에 막 텐트 쳐놓고 저렇게 기다린다고 돈가스 하나 먹기 위해서 미쳤다 존나 저열하다 존나 그 당시 내가 그런 식으로 좀 표현을 그렇게 했어 저열하다 야 존나 미개하다 어떻게 입맛과 그것조차도 연예인 입맛과 식성 이런 식성마저도 연예인들에게 기댄 이 대중들의 꼬라지를 보니까 굉장히 저열하고 미개하다 병신같다 우리나라 사람들 국민 수준이 진짜 국평호를 넘어서서 그냥 진짜 더럽다 수준이 어 뭐 저게 그렇게 어 대단하다고 가갖고 저 지 시간 저렇게 녹여가면서 시간은 돈 아니야? 개 꼴값 육값 환장들 하네 등심같은 새끼들 하면서 막 부정을 존나 뿜어댔어 내가 옛날에 개 돼지 새끼들이라고 하면서 근데 내가 또 직접 가서 인기가 확 식고 내가 직접 가서 먹어보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경험을 많이 쌓고 하다보니까 모든 경험이 그냥 약간 자산까지는 아니겠지만 이런 모든 경험이 뭔가 내가 한번 인생을 살면서 이런 경험 저런 경험 해보고 그리고 또 사실 연예인들이 뭐 패션도 그렇잖아 원래 연예인이 한번 입었다 하면 다 우르르 가갖고 뭔가 이런 그 핫해지고 이런 것처럼 그 사람들이 이제 선두주자 선발대 같은 느낌인거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다 뭐 알려주고 강제성이 없는 건데 사람들이 그렇게 몰리는 어떤 그런 뭐가 핫했다 그런 포화현상 그런 거에 대한 내가 부정을 많이 뿜어댔었지 옛날에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 비난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어 내 옛날이랑 좀 내 성격이 좀 바뀌었어 그런 걸 볼 때 음 그렇지 선발대 선봉장에 유튜버들이고 괜찮다 싶으면 사는 거고 먹어보는 거고 입어보는 거고 가보는 거고 뭐 그런 거지 어 그걸 이제 이해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 자체가 개병신이야 이제는 옛날에는 뭔가 팩폭을 하고 뭐 냉철한 시선으로 사람들의 어떤 행동양상에 대해서 막 비판하고 하지만 지금 와서 그런 거에 비판하고 하는 거는 개병신 취급을 당하지 왜냐 아니 그 사람들이 알아서 내가 아니 그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좋아서건 뭐가 어쨌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시간을 써서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줄 서서 먹겠다는 건데 어 뭔가 하나 뭐 선망의 대상 같은 게 있으면 그것 우르르 쫓는 거는 당연히 인간의 기본 패시브 심리 욕구인 건데 어 미국에도 뭐 스타가 텀블러 스텔리 텀블러 졸라 이쁜 핑크색 뭐 이런 거 하나 딱 가지고 그걸로 그냥 개인 인스타 방송 잠깐 했는데 그거 보고 나니까는 막 10대 애들이 그거 갖다 막 따라 사면서 스텔리 텀블러 이거저거 모으는 게 요즘 뭐 하나의 어떤 취미가 돼버렸다 아유 병신같은 새끼들 물병 하나 물통 하나 어 그냥 대충 그냥 컵에다 글라스에다 따라 쳐마시면 되지 이 병신같은 새끼들 야 저런 뭐 스텔리 텀블러 지랄병하고 저 물병 하나가 얼만데 물통 하나가 얼만데 7만원이요 이런 개새끼들 봤나 하면서 막 비난하고 하는 게 오히려 이제 그런 뭔가 아주 좀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좀 매장되는 사회야 어 응 이제는 그런 것들이 매장되는 사회라 그런 인간들이 뭔지 알겠지 어 옛날엔 나도 이제 그런 걸 막 욕하는 사람이었어 롱패딩 욕했고 연돈 가가지고 뭐 뭐 제주도 가가지고 뭐 텐트 쳐놓고 돈가스 하나 먹으려고 저렇게 한 사람들 좀 비난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그 사람들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이제는 그거야 아니 왜 안됨 일침은 시원하게 박지만 결국 그 일침 속에 자기 생각에 투영이 돼 있는 거거든 아주 못된 짓이야 남이사 취미생활을 어 여자 빤스를 갖다 모으건 뭐하건 뭔 상관이야 남의 시선 신경 안 쓰고 갖다 여자 빤스를 사더라도 뭐 어 보라색 빨간색 초록색 노란색 갖다 다 갖다 모으면서 여자 T빤스를 갖다가 어 똥꼽빤스를 갖다가 모아가지고 란제리를 모으건 뭐하건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되는 거잖아 갖다 속옷 남의 속옷 갖다 훔치고 그러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어떤 개인의 기호나 취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욕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 거야 음 뭔 말인지 알지 빤스를 모은다는 거는 빙신하 범죄가 아니라 지가 가갖고 여성 속옷집 가갖고 모은다는 거야 훔친다는 게 아니라 어 피규어 모은다는 표현이랑 빤스 모은다는 표현 빤스는 너의 대가리 속에서 넌 훔친다고 생각을 하는 거니 그러니까 니가 대가리가 그만큼 맛이 간 거야 인터넷만 하다보니까 골방에서 반복되는 자유행위와 반복되는 용두질과 이 골방에서 불 꺼놓고 모니터 불빛에 의존한 채 그렇게 니가 어둠의 자식으로 살아가니까 니 대가리 속은 그렇게 전두엽이 완전히 튀겨져가지고 망가진 거야 내가 뭘 얘기를 하더라도 이렇게 부연설명까지 해야되냐 답답하다 이거야 너네 같은 개병신들 보면은 어 욕이 안 나오려 안 나올 수 없어 참으셔야 돼 참으셔야 돼 화가 난다니까 아니 욕이 나오잖아 저런 하찮은 새끼들이 채팅치면서 만수리를 모으는 건 범죄인데요 아 화가 난다 화가 나 어쩜 대갈이 대갈통이 저러지 어? 아니 저런 고름내가 있지 확실히 요즘 애새끼들은 나도 책은 안 읽었지만 요즘 애새끼들은 스마트폰 보고 그냥 남이 이렇게 뭉쳐놓은 지식 같다가 떠먹어서 그런 거 어 처먹던 뭔가 좀 팝콘브레인 같은 새끼들이 많아서 그런지 뭔 말을 하더라도 지 멋대로 해석하고 오해하는 새끼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요즘은 어 그것도 요즘 세대에 대한 비난 아닌가요? 요즘 세대들은 욕 좀 처먹어도 돼 어 요즘 애새끼들은 욕 좀 처먹어도 돼 어 어 흠흠흠 흠흠 흠흠 어 어 분별력이 없어 없어 애들이 어 정보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뭐 좀 지 사상이랑 같은 글 하나만 보면은 커뮤니티의 어떤 지 사상이랑 같은 글만 보면은 지 생각이랑 조금 비슷므래 하면 그게 진짜로 지 사상이 되어버리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커뮤니티가 애새끼들을 망쳐놓는 표본인 것 같고 물론 나도 커뮤니티 하지만 걸을 건 걸으거든 내 나름대로 뭔가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닌 것 같다 하는 게 있고 오징어게임은 26일날 나오죠 크리스마스 다음날 알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결국 매듭을 지을게요 얘기 좀 새 나갔는데 남들이 핫한 거에 쫓는 그런 그런 문화나 인스타 어떤 그런 뭐 핫한 인싸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는 비난하지 말자 이거야 그런 말은 아니었습니다 고개를 100개 고맙습니다 남이사 피규어를 모으건 오나호를 모으건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자기가 자기 시간 할애해서 뭔가에 열중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비난하지는 안 돼 이제는 뭔 말인지 알죠 그게 이제 남의 자유를 갖다가 뇌식대로 해집어놓고 비난하는 거니까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 그러면 나도 언젠간 어느 분야에서든 어떤 사람들에게서건 평가절하 당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절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야 비난도 내 자유야 이러는데 설명 안 할게 귀찮다 말하기가 귀찮다 너같은 새끼들은 지능이 떨어지니까 어 니 뇌가 고름으로 차있으니까 내가 뭐 더 이상 뭐라고 하고 싶지가 않다 고름내 새끼들한테는 어 아무튼 그래서 비난이랑 비판도 구분하지 못하고 남한테 피 안주는데 뭘 그걸 굳이 비판하고 앉아있어 그게 뭐 정당한 비판이야 남이 푸바오 보고 푸바오 보고 중국 가는데 푸바오 가지라 푸바오 가서 잘 살아 이렇게 우는 거 같다가 존나 조롱했지 그것도 쓰레기 짓이야 빙신같은 새끼들 어 그러니까 오지랖이 존댄다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만 그렇진 않아 외국에서도 좀 병신같아 보이는 거 있으면은 집단으로 좀 뭔가 소수를 뭉개는 게 인간의 패시브인가봐 응 그런 게 있어 어 그치 나랑 다르다고 해서 그거를 뭐 내가 개인적으로 이해는 안 가지만 그 사람들을 비난할 필요는 없다 이거지 그치 않아 어 나랑 다름의 그 차이인 거지 그 사람이 뭐 남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자 그렇다면은 채식주의자인데 베지테리언이야 채식주의자인데 뭐 채식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철저한 채식주의를 하는 것에 계란마저도 안 먹어 철저한 채식주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할 필요가 있을까 자기 기호인데 뭐 어때 그럼 개고기 먹는 사람은 비난할 필요가 있는 거야 자기 기호인데 뭐 어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법적으로 개고기 먹는 것을 어 2027년부터 금지법을 냈네 나라가 병신같은 나라인 거야 어 글로벌 스탠드화를 한다고 다른 나라에선 개고기를 안 먹으니까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어서는 안 된다 뭔가 이런 병신같은 논리로 들어가는 거야 참 웃기긴 해 그 법이 음 그 법 개웃긴 법이야 진짜로 맞지? 예 개웃긴 법이야 음 일리가 있지만 논리적으로는 안 맞는 부분들이 많지 예 일리가 있지만 그렇다면 이제 뭐 베지테리언들이 모여가지고 하나의 어떤 결속력을 다지고 뭐 운동을 하면서 그 사상운동 이런거 하면서 갑자기 뭐 KFC같은데 쳐들어가갖고 어 육식은 폭력이다 외치면서 피켓 들고 설치고 꼴값 떠는거 이런건 어때 역겹지 토 나오지 병신같지 어 그거랑 똑같은 짓이야 뭔가 남들이 즐겁게 향유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나랑 다를지라도 비난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어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개인적으로 얘는 난 안간다 내 취향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까지는 가야되지 야 저 병신들 봐라 어 귀중한 시간 갖다가 어 시간 녹여가지고 저 하는 짓거리들 봐라 아휴 빙신같은 새끼들 이렇게 욕하면 하찮다고 여겨버리면 결국은 우리나라에서 아주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이 기득권 세대들 그리고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떵떵거리고 살 수 있는 세상인 거야 어 어 너 저 사람 저렇게 비난했어 자기 시간 할애해가지고 저 정도밖에 저런 하찮은 짓거리 하고 있다고 너 대학교 나왔니 아니요 저 고절인데요 이런 고절 딸이 병신새끼가 네 시간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넌 왜 서울대 못 갔니 이 병신새끼야 너 저 하느님 뭐야 저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데요 이런 병신새끼 그러니까 네가 바코드나 긁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야 어 팩이 컵라면이나 처먹고 정크푸드나 처먹고 등신같은 새끼 그 시간에 우리 어 나는 그 시간에 공부해가지고 서울대 갔어 이 등신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면 너 그 소중한 시간 할애해서 뭐 했니 공부하고 쳐놀았지 거북목 죽 내밀고 롤 들어갔지 그러니까 네가 안 되는 거야 이 빙신새끼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결국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만 지적을 안 받고 산다는 거야 웃기잖아 웃기잖아 그거랑 그거랑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뭐가 다른데 저 사람들이 자기 시간 할애해가지고 팬더 보러 가가지고 푸바오 보고 푸바오 보고 뭔가 어 마음의 안식을 찾고 행복을 느끼고 웃음을 찾고 그러는데 그래도 저기 간 사람 중에서 서울대 스탠포드대 나온 사람들이 있을 거 예일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쳐봐 너보다 잘난 사람인데 저 사람들 네가 손가락질하고 네가 우습게 봐 네가 뭔데 이 병신 이 고절다리 흑수저 개병신새끼야 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는 거야 맞지 그지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면 그니까 상대적인 거야 평가라는 것은 절대로 남에 대해서 쉽게 얘기하지 않아야 된다 이거지 어 뭔 말인지 알지 그런 거야 그렇지 존중해야 내가 존중받아 나는 푸바오 깐 적 없어 푸바오 깐 적 없어 나는 푸바오를 저렇게 푸바오에 열광하는 사람들 보고 한심하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들을 깠지 에 결국 그런 문화는 엘리트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어 살아남는 어떤 아주 하찮은 문화가 되는 거지 남 비난하고 뭐 까내리고 하는 거 그러니까 뭐 내 생각에 대한 어떤 그냥 그런 거지 뭐 대단한 통찰은 아닙니다 근데 요즘 젊은 세대들이 좀 병신 새끼들이 많아요 아시잖아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병신인 거 예 여러분들은 병신 새끼들이 맞아요 대부분이 음 음 하하하하 네 죄송합니다 음 아무튼 뭐 저 얘기가 어디 파인다이닝부터 해갖고 뭐 어디서부터 어떻게 흑백요리사에서 어 너무 얘기를 많이 좀 뭔가 카테고리에 카테고리를 낳고 계속 하다 보니까 얘기가 이렇게 두 시간 동안 아주 설전을 벌였네요 아 설전이라는 게 설이 그 혀 설자인가 어 입으로 혓바닥으로 싸우다 그건가 어 백종원 무시하는 사람들부터 시작했지 음 아무튼 흑백요리사 여러분들이 어제 엄청나게 추천을 해줘가지고 제가 보긴 봤는데 재미는 있어요 음 나는 이제 12화까지라고 나와있는데 아니 초반에 이렇게 되게 몰아치면서 재미있게 만들어가지고 4화까지는 그냥저냥 볼만했는데 이제 8화 정도로 줄이는 게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12화까지 어떤 분량을 어떻게 뽑아낼까 과연 잘 모르겠어 아 음 최강록 셰프 마세 어 마스터 셰프 코리아 마셰코 마셰코는 그냥 짤로만 봤지 누가 그거를 찾아서 보겠냐 그거 방영한 방영한 그 방송국도 사실 케이블 아니야 누가 그거를 1화부터 계속 보겠냐 요리 경연 프로그램은 그나마 한식대첩 몇화 정도 보는 수준이 대중의 수준이지 그런 것까지 찾아가지고 짤 보고 야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인데 어 만화책을 보고 요리를 공부했다고 졌대네 다운받아서 봐야지 어 그렇게까지 접근하기 힘든 것 같아 나는 음 오늘은 좀 컨텐츠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말이 굉장히 많네요 제가 오늘 음 어 50 50 아직 못했는데 아 50 언제 하죠 큰일났네 50 큰일났네 블루투스 이어폰도 안 써요 음 블루투스 이어폰 자체를 잘 안 쓰는 것 같아 음악을 안 듣다 보니까 음악 듣는 거는 이제 거의 뭐 차 운전할 때나 음악 듣지 자동차 스피커로 어 아니 내 나이쯤 되면은 음악에 막 심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어 어 어 20대 때나 뭐 멜론 결제해가지고 뭐 음악 리스트 쫙 풀리 나만의 풀리 쫙 짜가지고 뭐 음악 추가하고 막 이렇게 하지 30대가 되고 나서부터는 그런 일들이 좀 빠지죠 어 음 음 아 아 배 아프다 똥 말 압네 똥 아 아 아 좀 이따가 어 으흠흠